갈색이 데었는 이 식품은 더 맛있다고 하던데 언제쯤? 에스파크 새jours 내일 다 한 달 است 그 점을 비로... 저를 타는 대가? 마음대로 가슴만? 또 한 달 음식은 ¼ 치즈가 막 PDC 뭐지 먹기 체로 맛 맛 이 좀 이 뇌지야 이 뇌지야 그 모든 뇌지야 맨 다시 오빠가 또 다른 뇌지야 Context 음 쓰기 뇌지야 뇌지압 뇌지 이 뇌지 이 년 zwei locked 여기에서 먹어야겠다 이정도 구경했으면 좀 팔아줘야 안되겠나 아 치즈유 관련된 요리는 다 있는 것 같아 진짜 샐러드도 있고 그냥 다 있다 일반 식당하고 똑같아 에세 딴딜레라 둘 다 먹으면 좋겠네 아무아던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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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 시내 한복판이거든 중심가에 있는데 안에는 시골처럼 해놨잖아 그리고 키포인트는 저 닭들 닭들을 풀어가지고 완전히 도심 속에 시골로 만들었지 이게 시내 한수다 저트로 우와 생이불이 엄청 예쁘게 나오는거 아냐 원래 이게 술안주로 삐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넣으진 않거든 이거 먹고 집에 같이 가라고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아 맛은 다양하고 좋았고 점심 뭐 입맛 없을 때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간단하게 먹기엔 정말 좋은 것 같네 니가 빵을 자꾸 주니까 여기만 다 안보이잖아 그만 주라 그만 주라 너만 쳐다본다 그만 주라 자 이 빵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다 내 처럼 되네 저렇게 통통하다 빵 내가 먹을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